내어놓으라는 것 옛날 어느 마을에 삼촌과 조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와 삼촌은 나이가 같을 뿐더러 둘 다 장난치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늘 어울려서 장난을 치고는 낄낄거렸어요. 집안 어른들은 이 삼촌과 조카를 보고 늘 걱정을 했습니다. 에이그 저것들이 언제나 사람이 되려는 원 나이를 먹어도 아직도 시시덕거리며 개고쟁이 노름만하니 낙하기도 해라. 그런데 조카가 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또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치미를 딱 떼고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너 장가 들면 부자가 되는 법하니? 삼촌은 그런 법을 알고 있어요? 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지. 그럼 가르쳐줘요. 부자 되는 법을 내게도 가르쳐줘요. 삼촌은 일부러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법을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겠다는 태도였어요. 삼촌, 그러지 말고 내게도 가르쳐줘요. 부자가 되면 삼촌에게 살림의 3분의 1을 드릴게요. 3분의 1? 좋았어. 좀 적기는 해도 꼭 줘야 한다. 에이, 누구의 명령인데요. 그건 염려 놓으시고 그 방법이나 가르쳐줘요. 이 말을 듣자 삼촌은 속으로 신바람이 났습니다. 조카가 역락 없이 자기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속으로 재미가 나고 고소했어요. 그 방법은 말이야, 장가 되는 날부터 실행해야 한다. 장가 되는 날요? 그렇지. 모든 일은 첫 출발이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그르치면 나중에 가서 걷잡을 수 없거든. 에이, 삼촌. 사람 기죽이지 말고. 어서 그 방법이나 일러줘요. 그래, 장가 되는 날 뭘 어째야 하는 거요? 성미급한 놈이면 삼촌 대답 기다리다 지레 죽겠소. 조카는 마음이 초조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늑장만 부리는 삼촌이 속으로 얄밉기까지 했어요. 장가 가는 날 말이야. 콩 한 바가지를 혼자 볶아먹고 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자면 틀림없이 부자가 된단 말이야. 아주 간단한 방법이야. 조카가 듣고 보니 과히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면 자기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리하여 조카는 삼촌이 시키는 대로 결혼 첫날 밤에 콩 한 바가지와 물 한 바가지를 먹고 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지나니 배가 오르르 소리를 내며 아파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어떻게나 아프던지 조카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게다가 설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카가 겨우 일어나서 변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몸을 움직이자 그만 설사가 나서 깨끗한 새 요 위에다 누렇게 똥물을 쌌습니다. 참으로 이만저만한 망신이 아니었어요. 참고 견디고 할 사이도 없이 폭포수처럼 똥물이 쏟아졌습니다. 조카는 그때서야 비로소 삼촌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옛날부터 콩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영락없이 설사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듯도 했습니다. 이리하여 조카는 결혼 첫날부터 망신을 당하자 삼촌이 몹시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장난을 쳐도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조카는 삼촌에게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도 장난을 쳐서 삼촌을 호되게 골려줘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촌이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과거에 급제하여 며칠 후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이 기별을 듣자 온 집안 사람들은 경사가 났다면서 벌써부터 야단들이었어요. 집안 청소를 말끔히 하고 잔치에 쓸 음식들을 장만하느라 온 집안이 부산했습니다. 한편 조카는 이와는 반대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고 보라고 삼촌도 내 경산날 나를 골려줬지 나도 삼촌의 경산날 골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삼촌을 골려줄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이리저리 생각하던 조카의 머릿속에 참으로 신통한 방법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자, 내 삼촌이 이번에 과거에 급제했다면서 조카 안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그 어려운 과거에 급제를 다하나? 아니어요. 우리 삼촌은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어요. 아니, 공부 말고도 또 잘하는 게 있다고? 예, 공부도 잘하지만요. 노래도 썩 잘해요. 이번에 급제한 후에도 기뻐서 서울서 노래를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서울 사람들이 반에서 오줌을 다 썼대요. 저런, 자네 삼촌이 명창이란 건 처음 듣는 말인걸. 조카는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꾸미는 장난에 말려드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되면 똑똑한 채하고 급제한 삼촌도 별돌이 없이 자기 꾀에 넘어가리라고 자신했습니다. 아니, 제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우리 삼촌이 오면 삼촌에게 내어놓으슈 하고 졸라부셔요. 그러면 삼촌은 아주 멋있는 노래를 뽑을 거예요. 어디 두고 보라고요. 조카는 이렇게 능청맞은 소리를 만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삼촌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삼촌을 구경하려고 아침부터 동구 밖에 구름대처럼 모여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정말 경사났구먼. 그럼 경사고 말고 이건 그 집안의 경사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경사이기도 하지. 그 사람이 조카와 어울려 장난만 치길래 개구쟁이인 줄만 알았는데 공부머리는 따로 있었나봐. 모르는 소리 말라고 본래 재주 있는 사람은 예로부터 장난꾸러기가 많다더군. 한대 과거에 급제했으니 이제 벼슬 하나는 떼어놓은 거 아니야? 암 여부가 있나 아무리 못 떼어도 골사또 한자리는 하게 됐지. 이렇게 쑥떡거리고 있을 때 급제한 삼촌이 마침내 마을에 닿았습니다. 집안 사람은 물론 온 동네 사람들이 급제한 삼촌을 붙들고 축하 인사들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환영의 뜻으로 꽹과리나 징을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윽고 급제한 삼촌이 집으로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도 그 뒤를 따라 우우 몰려갔습니다. 그 집에서 베푸는 축하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서자 마당에는 음식상이 미리 마련되어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이 자리에 앉자 급제한 삼촌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른이 일어서서 축하 인사도 했어요. 인사가 끝나고 마침내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제한 삼촌에게 모두들 술잔을 권했어요. 술잔이 서로 오고 가자 모두들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술기가 돌자 기분이 좋아서 노래 생각이 났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일어서서 삼촌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어놓으슈 이 소리를 듣자 의논이나 한 듯이 이번에는 연달아 여기저기서 따라 외쳤습니다. 내어놓으슈 정말인가 아닌가 내어놓으슈 어디 한번 봅시다 내어놓으슈 이 소리는 쉴 새 없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 바람에 놀란 것은 과거에 급제한 삼촌이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조카는 마음속으로 우습고 고소하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보채자 삼촌이 조카에게 물어보았어요. 얘야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냐 원 무슨 소린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구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내어놓으라는 거냐 혹 술과 음식이 모자라니 더 내라는 건 아니냐 에이 삼촌도 술상의 음식이 저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거 참 기가 찰 노릇인데 아니면 나더러 무엇을 내어놓으란 건지 너는 아느냐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어놓으슈 하고 외쳐댔습니다. 일이 이렇게 맹랑하게 되자 조카는 마을사람 몇 사람에게 무엇을 내어놓으라는 거냐고 일부러 묻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채미를 떼고 삼촌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삼촌 저 사람들이 내어놓으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무엇을 내어놓으라는 거냐 삼촌이 이번에 과거에 급제한 것은 삼촌의 사타구니에 복점이 있어서 그렇다면서 그 복점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무엇이라고? 내 사타구니에 무슨 복점이 있느냐 원 별꼬를 다 보겠네 삼촌은 버럭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보고 외쳐댔어요. 여러분 내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공연한 헛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어보일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삼촌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태도들이었어요. 일이 여기에 이르자 삼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자기 바지를 홀랑 벗어버렸습니다. 자, 보셔요. 멋이 있단 말이요. 괜히 사람 잡지 말아요. 이 바람에 놀란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카의 말만 듣고 기분이 좋아서 삼촌에게 노래를 청했는데 아주 놀라 자빠질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삼촌이 노래는 하지 않고 벼랑간 아랫도리를 홀랑 벗고 고추를 드러내어 보이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망측한 꼴을 보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뿔뿔이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들은 삼촌을 욕했습니다. 에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제가 과거에 급제했으면 했지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게 무슨 개수작이야? 암, 그놈이 미쳐도 더럽게 미쳤어. 그깟 놈 과거에 급제하면 뭐래? 이리하여 삼촌은 조카 때문에 뜻하지 않은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장가되는 조카에게 망신을 시킨 삼촌의 장난이나 과거에 급제한 삼촌을 망신시킨 조카의 장난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장난은 어디까지나 가벼운 정도에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숨어 사는 징검이 옛날 옛날에 어느 냇물 속에 징검이들이 다른 고기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검이 중에 유난히도 욕심이 많은 징검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징검이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무조건 남의 것과 남이 잘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좋게만 생각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 징검이는 물속에서 놀다가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개를 바라보니 참으로 멋이 있었어요. 개는 긴 집게가 달린 두 다리로 신나게 먹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만이 아니라 등도 단단하게 생겨서 적에게 공격당할 염려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징검이는 개를 보자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개는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멋있는 무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신이 날까? 그리고 전자처럼 단단한 등을 가졌으니 얼마나 든든할까? 나에게도 개처럼 저런 두 다리와 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부럽구나. 징검이에게는 개가 싸움을 잘하는 용감한 장군처럼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몹시 한탄했어요. 징검이는 며칠을 두고 생각하다가 마침내 용왕을 찾아갔습니다. 용왕에게 부탁하여 저도 그런 두 다리와 등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물고기들은 다 용왕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용왕님께 징검이가 무난드립니다. 응, 오랜만이로구나. 그래 그동안 잘 있었느냐. 여쭙기 황공하오나 저는 잘 있기는커녕 나나를 우울하게만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었느냐. 징검이는 바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황공하오나 소이는 개처럼 집게가 달린 두 다리도 없거니와 단단한 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수심에 잠겨있지요. 그래, 그 집게 다리와 등이 부러웠단 말이지. 예, 용왕님, 저에게도 그런 집게 다리와 등을 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가 그렇게도 원한다면 그것쯤이야 해줄 수도 있지. 그까지 소원이라면 내가 들어주마. 어서 돌아가거라. 오늘 밤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내가 두 다리와 등을 붙여주마. 용왕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리하여 징검이는 용궁을 나왔습니다. 용왕님이 참으로 고마웠어요. 그리고 벌써 그 멋있는 두 다리와 단단한 등이 생기기라도 한 듯이 우찔거리고 기뻐했습니다. 징검이는 어서 밤이 되고 날이 밝았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그날따라 하루 해가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밤이 오고 날이 새었습니다. 징검이는 소스라치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자기 몸뚱이를 더듬어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참으로 멋있는 두 다리와 단단한 등이 소원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징검이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치솟았어요. 참으로 용왕님이 고마웠습니다. 징검이는 일어나서 용궁 쪽을 보고 몇 번이고 절을 냈습니다. 멋진 두 다리 그리고 돌덩이처럼 단단한 등 징검이는 껑충껑충 춤을 추었습니다. 어서 다른 물고기들에게 자기의 멋진 모습을 뽐내고 싶었습니다. 이리하여 징검이는 맨 먼저 자기와 같은 징검이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친구들에게 자기의 멋진 모습을 맨 먼저 뽐내고 싶었어요. 얘들아 내 모습을 좀 보아라. 이건 먹이를 잡는 집게다리. 이건 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와 같은 단단한 등.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넌 도대체 징검이냐 개냐? 징검이는 징검이대로 살아야지. 쟤 분수도 모르고 그게 무슨 짓이야. 넌 징검이가 아니니까. 우리들과 놀 수도 없으며 우리 마을에서 같이 살 수도 없어. 그럼 저런 괴상하게 생긴 놈하고 어찌 한 마을에 살아? 맹꽁아 징그럽다. 어서 우리 마을에서 썩 꺼지란 말이야. 징검이는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뜻밖이었어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칭찬을 해줄 줄 알았는데 영 딴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검이는 다시 개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개마을의 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징검이를 보고 비웃고 놀려대기만 했습니다. 저게 뭐야? 몸뚱이는 징검이로 생겼으면서 집게다리와 등은 우리 걸 닮지 않았어? 저건 징검이와 우리를 반씩 합해놓은 것 같다. 아, 징그러워서 못 보겠네. 어서 우리 마을에서 물러가란 말이야. 보기도 싫어. 징검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분통이 터졌습니다. 징그라고 반가워해줄 줄 알았는데 개들도 징검이를 내쫓았습니다. 징검이는 개들도 징검이들과 마찬가지로 인물을 볼 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물고기 마을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다른 물고기는 틀림없이 자기를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보야, 네 얼굴이 그게 뭐냐? 징검이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그래, 맞았어. 분수를 알아야지. 용왕님이 처음에 만들어준 대로 살아가야지. 그게 뭐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너 같은 놈하고는 놀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물고기들이 자꾸만 놀려대자 징검이도 그때서야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쳤어요. 뉘우치면 뉘우칠수록 더욱 더 부끄러웠습니다.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징검이는 물고기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나가라고 외치자 슬슬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산골짜기 도랑으로 도망을 쳐서는 돌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징검이는 큰 냇물에는 나오지 못하고 늘 산골짜기 도랑의 돌 밑에서만 숨어서 살게 되었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재의 시조랍니다. 과거의 급제한 총각 옛날 벼슬이 높은 어느 대가집에서 부지런히 일하던 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일자무식이었으나 총각은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이 총각은 마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기가 무섭게 시키는 일은 물론이지만 시키지 않은 일도 기회를 놓칠세라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은 원래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정차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하인들과 같이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가집에 어느 날 뜻밖에도 편지 한 통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낸 사람은 이 집 주인보다도 벼슬이 높은 어느 대감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 읽은 주인은 창피스러울 정도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인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 대가집 주인이 왜 그렇게도 편지를 읽자마자 온몸을 떨었을까요? 편지에는 실로 끔찍한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사연을 혹시 잘못 읽지나 않았나 하고 거듭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어김이 없었어요. 그 사연은 이곳 주인에게 하는 어떤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 예사로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부탁을 받았대도 가슴이 섬뜩할 그런 부탁이었어요? 그 부탁은 편지를 낸 대감의 아들이 무술 공부를 하는데 그 무술 공부에 가짜 적으로 삼아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술 공부 때 목표물로 삼아 마구 찌르고 베고 칠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이 집 주인이 이 편지를 읽자마자 공포했던 것도 대감댁으로 선발되어 가야 할 사람의 운명이 가여워서였습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선발된 사람은 얼마 안 가서 죽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칼이나 창으로 베이고 찔리기를 거듭 당하고도 살아남겠나요? 그러나 부탁을 받은 이상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도 지위가 높은 대감의 정을 거절할 수가 없는 시대였으니까요.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인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골라 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주인은 어느 하인을 보내나 하고 망설인 끝에 마침내 그 총각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인들은 천한 몸이긴 해도 처자가 딸려 있어 차마 죽으러 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각은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부모도 처자식도 없는 고아였으므로 설령 그대감백에서 칼과 창에 쓰러져 죽는다 하더라도 다른 하인들보다는 뒷문제가 간단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총각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리하여 주인은 마침내 이 총각을 골라서 편지를 써주고는 대감댁으로 보내었습니다. 물론 심부름을 가는 총각은 자기가 무슨 일로 가는지를 알가달기 없었어요. 그 기가 기가 막힌 목적이 자신이 들고 가는 편지 속에 적혀있었지만 그저 예사로운 편지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 편지를 품속에다 잘 간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심부름은 이 편지를 어김없이 저쪽 대감에게 잘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총각은 그 편지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감댁으로 가자면 큰 냇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총각은 깡충깡충 진검도를 건너다가 한 발을 그만 헛디뎠습니다. 이 바람에 총각은 냇물 속에 벌렁 넘어졌어요. 참으로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총각은 기겁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온몸에서 폭포수처럼 물이 주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물론 입고 있던 옷은 흠뻑 다 젖었지요. 조심하지 않고 깡충거린 자신의 행동이 뉘우쳐졌지만 이미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총각은 냅두구로 오르자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쥐어짜서 그것을 두 개다 펴넣었어요. 마침 산복이라 젖은 옷은 쉬이 마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총각은 옷 옷을 벗다가 소스라치며 깜짝 놀랐습니다.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그 편지 때문이었어요. 옷을 벗으며 보니 그 편지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 편지까지 젖었으니 이를 어떡한담? 총각은 그 편지에 알맹이를 빼어서는 두 개다 쫙 펴넣었습니다. 우선 그 편지를 말려야만 했어요. 먹물이 약간 번졌지만 그리 심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총각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건너온 진검도를 바라보며 가래를 긁어 탁 뱉었습니다. 진검도리 자기를 끌어넘겼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어요. 세님 한 분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내뚜게 이르렀습니다. 세님은 퍼뜩 총각을 바라보더니 펼쳐 말리는 그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어요. 스님 왜 그러셔요? 세님은 여전히 고개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도무지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 괜찮아요. 이 편지가 젖어서 그러시죠? 냇물을 건너다가 금한 물에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내 마를 거예요. 이 녀석아 그 편지가 젖어서 내가 고개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 총각은 이 말을 듣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왜 고개를 흔드시는 거예요? 넌 이 편지에 적힌 사연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안 됐다. 네 스님 이 편지에 뭐라 적혀 있습니까요? 총각은 세님 곁으로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세님의 다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녀석아 이 편지에는 네가 죽을 운명으로 되어 있단다. 네 스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죽을 운명이라뇨? 이 편지를 어느 대감댁에 전하러 가지? 네 그런데요? 내가 그 대감댁으로 가면 대감의 아들이 무술 연습을 할 때 너를 그 목표물로 하여 쓰도록 되어 있다. 너희 주인이 저쪽 대감에 부탁을 받고 너를 골라서 보내니 마음대로 쓰도록 하라고 적혀 있다. 이 녀석아 생각해 뭐라고 너를 가상의 적으로 삼아 장이나 칼로 마구 찌르고 배면 살아날 재간이 있느냐? 넌 얼마 아니 가서 무술 연습에 재물이 되어 죽어야 할 신세가 아니냐? 그러더니 스님은 총각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총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다는 말을 감쪽같이 비밀로 했을까? 무술 연습 때 나를 목표물로 삼는다면 난 무토막처럼 잘리어 나갈 것이 뻔하지. 다른 아인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를 가려보내다니. 총각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가 북북 갈렸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 그런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술 연습에 재물이 되고 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런 편지 심부름을 가다니요.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럴까요? 그것이 다 그를 모르는 소치지. 내가 그를 알았다면 이러고 있겠니? 이내 뚝에다 편지를 넣을 때 벌써 그 내용을 다 알지 않았겠니? 스님 정말 그렇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편지를 들고 그 대감댁으로 가면 넌 틀림없이 죽음을 당해. 그러니 그리로는 가지 말고 딴 데로나 가서 열심히 공부하여 너의 주인보다 더 높은 벼슬을 하도록 해라. 아니 참 넌 하인의 신분이라 과거를 못 보겠구나. 그거 참 안 되었구나. 스님 전 하인 노릇을 하지만 실은 양반이여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남의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머슴사리를 하고요. 하지만 전 본래 양반이었대요. 그래 그러면 과거도 볼 수 있겠구나. 그럼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하도록 해라. 총각도 세님의 말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두 대감보다도 더 높은 벼슬에 오르는 것이 대감들에 대한 안갚음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리 하여 총각은 널어둔 편지를 걷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스님과 헤어져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곳저곳을 헤매다니다가 총각은 마침내 어느 대갓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총각은 그 집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총각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집 주인 아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따라 읽었어요. 총각이 이렇게 따라 읽자 주인 아들이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지금까지의 자기 사정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 아들은 밤이면 틈을 내어 총각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무술 연습도 시켜주었습니다. 총각은 글씨를 쓸 때마다 한 자를 쓰고는 요놈, 두 자를 쓰고는 요놈 하며 이를 낙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굳은 결심으로 공부를 하자 학업과 무술이 날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몇 해 뒤에 시험이 있었어요. 물론 이 총각은 과거에서 묵과 장원급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벼슬이 차차 올라 마침내는 어릴 때 있던 주인 댁의 대감이나 심부름을 가게 되었던 대감댁의 대감 벼슬 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총각은 옛날에 그 고약한 두 대감을 벌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재산을 지킨 부자의 아들 옛날 어느 고울에 욕심이 많은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사또는 고울로 오자마자 일은 하지 아니하고 제 욕심 채우기에만 바빴습니다. 무엇이든 제가 가지고 싶은 것이 눈에 띄기만 하면 인정사정 가리지 않고 마구 빼앗아 갔습니다. 고울 사람들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사또라 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또는 자기 아래에서 일본은 호방과 형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호방 이 고울에 나보다도 더 부자가 몇이나 되는고 예 사또 밤나무꼴 이보자와 풍령국에 넘어 김부자 한들에 사는 박보자 이렇게 모두 세 사람이옵니다. 그러자 사또는 이번에는 형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형방 듣거라 백성이 그 고울 사또보다도 재산이 많아서야 되겠느냐 재산이 많다고 떵떵거리며 사또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사또인 내가 고울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지지 예 사또 마님 지당한 말씀인 줄로 아옵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세 사람의 재산을 조사하여 나보다 많은 재산만큼을 거두어오도록 하라. 만약 이 영을 거역하는 자가 있거든 망설이지 말고 오랏줄로 묶어와 하옥시키도록 하라. 알겠느냐? 하오나 무슨 잔말이 많은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내 영을 내리니 어김없이 거행하렸다. 예 사또 마님 분부 거행하겠사옵니다. 이리하여 그날로 밤나무골 이보자와 풍령곡에 넘어 김보자네 살림은 사또보다 많은 재산만큼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러나 한데레사는 박보자는 사또의 영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또라지만 그 영이 온당하지 못한 어거제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사또의 노여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봐라 형방 듣거라 이런 못된 놈이 또 어디 있겠느냐 제가 부자면 보자지 그래 고울사또의 영을 어겨 내 이놈을 불러 물꼬를 내고야 말겠다. 지체하지 말고 보조를 불어서 그 놈을 잡아다가 당장 내 앞에 대령하라. 이리하여 형방은 다시 포졸 몇 명을 거느리고 박보자를 오랏줄로 묶어 사또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사또 마님 죄인 박보자 대령이옵니다. 박보자는 듣거라 본간보다 많은 재산만큼만 내놓으라고 한 본간의 영을 어겼으니 내 죄 내가 알렸다. 사또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백성이 사또보다 부자가 되어서 안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 있는 법입니까? 머시 이 고얀 놈 어느 안전이라고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느냐 내 죄를 따지자면 당장 목을 베어야 마땅하나 내 너를 불쌍히 여겨 수수께끼 하나를 낼 테니 사흘 안으로 대답하라. 만약 그 수수께끼를 못 풀면 내 재산을 거둬들임은 물론 내 목을 지리라 알겠느냐 박보자는 하도 억울하고 기가 차서 대답이 얼른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대답을 안 하는고 사또 어디 수수께끼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내가 지금 내는 수수께끼를 사흘 안에 풀어와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렸다. 예 어서 그 수수께끼를 내셔요.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 너를 지금 놓아줄 테니 사흘 뒤에 다시 와 내게 말하도록 하라.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수수께끼를 못 풀면 내 목과 재산이 달아나고 만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단단히 명심하라. 이리 이리하여 박보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서운 날벼락은 오선 피했지만 어쨌든 이상야릇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말 어닛 말 박보자는 이 수수께끼를 입으로 한번 외워보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수수께끼 였어요. 박보자는 이것저것 여러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사토의 수수께끼가 말 아닌 말로만 여겨졌습니다. 이리하여 박보자는 마침내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생각할수록 지끈지 머리만 아팠어요. 그리고 밥맛도 없어서 굶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보자에게는 영리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박보자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웬일이셔요? 진지도 안 드시고 누워만 계시니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몰러 가거라.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자는 아버님의 아들이 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시면 소자에게도 말씀해 주셔요. 부자 지간이라면 걱정이나 기쁨을 같이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래도 그러네. 걱정이라도 이만저만한 걱정이 되야지. 아버님 옛말에 백지짱도 맞댑면 가볍고 왼손벽이 소리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소자도 그 걱정을 더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걱정거리가 무엇인지를 소자에게도 시원히 말씀해 주셔요. 네? 아들은 아버지를 끈덕지게 체근했습니다. 그러자 박보자도 아들의 성미를 아는지라 만약 숨기고만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토의 이상야릇한 수수께끼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옆에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꼴똘히 듣고 있던 아들은 해답을 한참 동안이나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고개를 몇 번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뒤통수를 글쩍글쩍 긁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셔요. 소자가 내일 사토에게 가서 이 일을 해결해놓고 올 테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 수수께끼의 답이라도 나왔단 말이냐.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 아비에게 먼저 말해보아라. 엉뚱한 대답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잘못하면 너까지 혼이 나게 된다. 그건 염려 마셔요. 소자가 알아서 해결해놓고 올 테니까요. 이 텐날이 되었습니다. 박보자의 아들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사또를 보자 문안 인사부터 했습니다. 아니 넌 누구냐. 무험하게도 이곳까지 들어오게. 예 사또마님 소희는 한들에 사는 박보자의 아들이옵니다. 문안들이옵니다. 아니 박보자의 아들이라고. 그래 내 아비를 오랬는데 어찌 내가 왔느냐. 예 사또마님 저희 아버님은 사또마님께서 내신 수수께끼를 푸느라 마침내 병이 나셨사옵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 누워 계시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수수께끼는 못 붕괴로구나. 사또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박보자의 재산을 거두어드리고 박보자를 죽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옵니다. 사또마님 소인의 아버님께서 수수께끼를 풀고 그 대답을 소인더러 사또마님께로 가 여쭈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찾아 배웠사옵니다. 그래 그럼 어디 대답해 보아라. 예 사또마님 말 아닌 말은 노세나 당나귀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말과 같으나 말과는 다루옵니다. 당나귀는 말보다는 작고 또 노세는 낙이와 안마래 사이에서 난 잡종이므로 진짜 말은 아니옵니다.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은 사또도 입을 딱 벌리고 놀랐습니다. 정답을 알아맞히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또는 위험있는 말로 또 다른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첫째 수수께끼는 마치였으니 다음 수수께끼를 풀어야 된다고 전하라. 아니 사또 마님 수수께끼를 또 풀어야 하옵니까? 소인의 아버님은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도 병이 나셨는데 제발 그 역만은 거두어주옵소서. 아니다. 수수께끼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이제 겨우 첫째 수수께끼를 풀었을 뿐이다. 둘째 수수께끼는 옷 아닌 옷이 무엇이냐이다. 이 해답을 또 사흘 안에 말해야 한다고 전하여라. 박보자의 아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박보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야 그래 어떻게 되었느냐 사또에게 간 일은 잘 되었느냐 예 해결을 짓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말 아닌 말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냐 예 아버님 그건 당나귀나 노새 아닙니까 얼른 보기엔 둘 다 맑았지만 자세히 보면 말과는 다르거든요 아들의 말을 듣고 박보자는 과연 하고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자기 아들이 똑똑하고 대견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두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예야 정말 잘했다. 이제 이 아비는 살게 되었구나. 그런데 아버님 못된 사또가 두 번째 수수께끼를 또 풀어오라고 했어요. 아니 또 수수께끼를 냈어. 아이고 머리야 이제 나 죽네. 그래 그 못된 놈이 이번에는 또 어떤 수수께끼를 내더냐 어서 말해보아라. 박보자는 궁금하고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옷 아닌 옷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 해답은 또 사흘 뒤에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옷 아닌 옷 세상에 그런 못된 놈이 또 어디 있을까 옷 아닌 옷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놈이 나를 죽이려고 환장한 놈이지 어디 이럴 수가 있느냐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소자가 생각해서 또 해결해 드릴게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는 아버지 앞을 물러나왔습니다. 막상 아버지에게는 자신있게 말했으나 좀처럼 그 해답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틀 동안이나 생각해 보았으나 해답이 될 만한 것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바로 내일 아침이 사토와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정말 큰일 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불을 켜들고 변소에 갈 때 였습니다. 그의 눈에 문득 변소간에 세워둔 반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그물을 엮어 고개 잡을 때 쓰는 것 이었어요? 옳지 저것이로구나 저 그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옷은 옷이지만 그물 옷이지 진짜 옷은 아니지 않아? 이제야 알아냈구나. 아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방으로 되돌아오자 아들은 그물로 저고리를 지었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책 보자기에다 쌌습니다. 자리에 누웠으나 아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사또에게 대답할 일을 생각하니 너무도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 남은 수수께끼 하나를 풀 일을 생각하니 걱정도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튿날이 되었어요. 아들은 책 보자기를 들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두 번째 수수께끼를 풀었느냐 예 잠깐만 계십시오. 박보자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가지고 간 책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물로 새 꺼내 입었어요. 사또 마님 옷 아닌 옷은 바로 이런 그물로 옷이옵니다. 소인이 분명히 입었으니 옷은 옷이지만 이건 진짜 옷이 아니라 그물 옷이 아니옵니까? 이것을 보자 사또는 금방 우거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세 번째 수수께끼를 또 내었습니다. 너희 아비가 잘 맞히기는 했지만 아마 세 번째 수수께끼만은 풀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것까지 다 푼다면 너희 아비를 용서하고 재산도 거두어드리지 않겠다. 그러더니 사또는 색깔피 속에서 쪽지 하나를 끄집어내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는 선물 아닌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맞히는 일이다. 예? 선물 아닌 선물이요? 그렇다. 이게 마지막이니라. 내 아비에게 가서 전하여라. 사또 앞을 물러난 박보자의 아들은 눈앞이 캄캄하고 발걸음은 모세 덩어리처럼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두 번째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난 아들은 세 번째 수수께끼 풀 것을 생각하니 입맛이 썼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못 풀면 지금까지 잘 푼 수수께끼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재산까지 빼앗길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 들어 앉아서 세 번째 수수께끼에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만한 해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답답하여 방문을 활짝 열어젖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에도 참새 한 마리가 후루룩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곧바로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참새는 이제 도가내든 쥐와 같았습니다. 박보자의 아들은 방 안에서 퍼덕거리며 나는 새를 잡으려고 이리 덮치고 저리 덮쳐보았으나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데 문득 어제 사또 앞에 가져갔던 금오롯이 생각났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금오롯을 펼쳐들고 소월하게 참새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새를 잡아 두 손으로 움켜지니 참새의 몸이 따뜻했습니다. 참새는 자꾸 잡고 손아귀를 비집고 날아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영리한 아들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외쳐댔어요. 이제 됐다. 우리 아버님이 살고 재산도 빼앗기지 않게 되었어. 박보자의 아들은 껑충껑충 뛰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참새를 쥐고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랐어요. 약속한 날짜가 내일인데 벌써 그 수수께끼를 풀었나 하고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내일이 약속 날짜인데 벌써 왔느냐. 해답을 찾아서 사또님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미리 앞당겨서 왔습니다. 그럼 선물 아닌 선물을 가져왔다 이 말인가. 예 소인이 지금 이 손아귀에 쥐고 있사옵니다. 그래 그럼 어디 선물을 보자 이리 내놓아라. 그러자 박보자 아들은 사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시체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또 마님 두 손을 펴십시오. 이 선물 아닌 선물은 매우 귀중한 것이옵니다. 남들이 보아서도 아니 되었고 잘못 주시면 놓치기가 쉽사옵니다. 자 이걸 받아 움켜주십시오. 이러면서 아이는 참새를 몰래 사또의 두 손아귀 안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사또에게 다짐을 받았어요. 사또 마님 이제 소인은 분명히 사또 마님께 선물을 드렸사옵니다. 무엇인지는 몰라도 네가 내게 주었으니 선물은 선물이지. 그런데 사또가 두 손아귀로 움켜지자 자꾸만 손아귀 안에서 뭐가 꼬무락 댔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만 손아귀를 펴보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 참새 한 마리가 푸드득 하며 사또의 손아귀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박 부자의 아들은 깜짝 놀라며 사또을 원망했습니다. 에이 사또 마님도 그걸 왜 놓쳐버리옵니까 소인이 드린 선물이 그야말로 선물 아닌 선물이 되고 말았사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소인이 드린 참새가 선물 아닌 선물이 아니옵니까?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도 기가 차서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세 가지 수수깃기를 다 푼 이상 박보자를 죽일 수도 없거니와 자기보다 많은 재산을 빼앗아올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박보자는 영리한 아들 덕분에 살아났으며 재산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참 내 아들이 장하구나. 비록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내 아들만 있으면 난 부자야. 암 그렇고 말고 장하다 내 아들이 아주 장하다. 박보자는 기쁜 나머지 너울너울 춤을 추었답니다. 그 후로 사또는 다시는 박보자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효자 마을 옛날에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효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어요. 효자는 떡을 하나 꺼내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에 갔다가 산 떡이에요. 오늘 장에 나가보니 쌀값이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박서방은 달걀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효자는 그날 본 것과 새로 알게 된 소식을 눈에 그려지게 생생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나 집에 돌아봤을 때 언제나 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은 밭에 갔더니 호박이 이만큼이나 커져 있었어요. 효자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며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효자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자기처럼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도 할머니에게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바깥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새롭게 들은 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효자를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쓸데없이 모든 일을 다 늙은 어머니께 말하는 거야? 할 일도 없나 보다. 효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이 들으실 수 있을 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십시오. 우리는 자네처럼 시간이 남지 않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효자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몸이 불편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 궁금한 것이 많으십니다. 자식들이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효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입이 아프게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도 자꾸만 들을수록 효자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마을 사람들은 효자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늙은 부모님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효자처럼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어요. 얼마 뒤 그 마을은 효자 마을로 소문이 나게 되었답니다. 왕이 된 공주 옛날 신라는 고구려 백제와 영토 싸움을 하느라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북쪽으로부터는 고구려의 위협을 받고 서쪽으로부터는 늘 백제의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신라는 이렇게 외톨박이가 되자 멀리 당나라와 손을 잡고 친하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제 26대 진평황은 당나라가 건국한지 4년 되던 해에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어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정했습니다. 그러자 당나라의 고조도 이를 승낙하게 되고 그 뒤 두 나라는 서로 친하게 되어 사신들이 자주 오갔습니다. 그러던 그러던 중 당나라 고조의 뒤를 이은 태종은 유문소라는 사신을 시켜 비단 삼백필과 빨강 자주 흰색으로 그린 모란 꽃 그림과 그 꽃 이 서 되를 신라로 보냈습니다. 진평황은 이 선물을 받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벼스라치들을 불러놓고 자랑삼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선물을 당나라에서 보내어 왔소. 당나라는 우리처럼 문화도 발달하고 우리나라보다도 몇 값절이나 더 큰 나라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와 친하게 되고 또 이런 선물을 보내어 왔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이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모두가 마마의 어진 성덕이람이 싸옵니다. 많은 벼스라치들도 다 함께 입을 모아 기쁨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흰색 빨간색 자주색의 꽃들을 보오. 얼마나 잘 그렸소. 마치 살아있는 꽃처럼 싱싱하지 않소. 마마 이 그림 솜씨는 정말 사람의 솜씨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오라 확실히 귀신의 솜씨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지옵니다. 과연 그러하오 내 이 그림을 길이 보존하여 즐길까 하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진평왕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밖에 없는 딸 덕망공주와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평왕은 국려를 시켜 덕망공주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덕망공주 납시옵니다. 오 어서 메시여라 덕망공주는 진평왕 앞서 보러 나아가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바마마 부르셨사옵니까? 오 공주 오늘은 공주에게 귀한 그림을 보여주라고 불렀느니라. 아바마마 어떤 그림이옵니까? 그림 그림이라도 예사 그림이 아니지 공주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아주 잘 그린 그림이지 덕망공주는 어서 그 그림을 보고 싶었습니다. 아바마마 어서 그 그림을 보여주시어요. 진평왕은 얼굴에 기쁨을 가득히 담고 신바람이 난 듯이 모란꽃 그림을 덕망공주에게 펼쳐보였습니다. 덕망공주도 그 꽃 그림을 자세히 자세히 훑어보더니 놀라는 눈빛을 했습니다. 아바마마 정말 아름다워요. 어쩌면 이렇게도 잘 그렸을까요? 정말 아름다워요. 공주 이 그림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하오면 아바마마 진평왕은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덕망공주의 말을 가로채고 말하였습니다. 공주 이 그림은 저 당나라 태종이 보내준 그림입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당나라는 나라도 글뿐더러 꽃도 이렇게 큰가 보다. 공주 아직 이런 꽃을 본 일이 없지. 예 아바마마 우리나라에는 이런 꽃이 없사옵니다. 이 꽃은 모란이란 꽃인 모양인데 이 꽃이 서대를 보내어 왔단다. 우리도 이 꽃씨를 심어 가꾸면 실제로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니라. 진평왕은 아직도 그 기쁨이 가시어지지 않은 듯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망공주는 다시 그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참으로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아바마마 이 꽃이 매우 아름답기는 하오나 아니 공주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꽃에 무슨 결점이라도 있단 말인가 크고 아름답기는 하오나 그리 대단한 꽃은 아닌 줄로 아옵니다. 진평왕의 얼굴에 금방 의혹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꽃이 공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군. 아바마마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크고 탐스럽기는 하오나 다만 다만 공주 어서 말하라 답답하지 않은가 꽃의 여인들이 더 사랑하는 것이라 공주에게 보여주면 좋아하리라 생각했는데 아바마마 꽃은 겉모양만 아름다워서는 아니 되는 줄로 아옵니다. 진평왕은 눈이 둥글해졌습니다. 평소에 총명하고 학식이 깊은 공주라 또 어떤 재치있는 말이 나와 당나라의 귀한 뜻을 짓밟을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슨 소리냐 꽃을 사랑하는 것은 꽃의 빛깔과 그 꽃 모양 때문이 아닌가 이 꽃은 그 두 가지를 다 갖추었으니 꽃 중에 꽃이 틀림없어. 아바마마 꽃이 훌륭한 꽃이 되자면 한 가지가 더 갖추어져야 하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어서 말하라 도대체 그 한 가지가 멋인고 이 아비는 그것을 알고 싶구나. 덕만 공주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정중한 태도로 대답 했습니다. 향기요 입니다. 그러자 진평황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올 거니 과연 공주 말이 맞았다. 겉 모양도 중요하지만 꽃은 향기도 좋아야 하지. 한데 공주 이 꽃은 그 향기가 어떻 단 말이냐. 아바마마 이 꽃은 겉모양은 화려하고 크오나 향기가 없는 것으로 하옵니다. 그러하오니 대단한 꽃은 아닌 줄로 짐작되 옵니다. 공주 그게 무슨 말인고 이 꽃에는 향기가 없다고 도대체 향기 없는 꽃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 분명히 이 꽃은 향기가 없는 꽃이라 짐작되 옵니다. 진평황은 덕만 공주의 말을 듣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어요.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말을 공주에게서 비로소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평황은 공주의 총명함을 아는지라 그 까닭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공주 이 꽃에는 향기가 없다고 했는데 그 까닭을 이 아비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예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호소서 꽃은 그려져 있어도 펄과 나비가 안 그려져 있사옵니다. 진평황이 눈을 크게 뜨고 그 그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나비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인가. 펄과 나비는 꽃의 향기를 맡아 꽃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에 펄과 나비가 안 그려져 있는 것은 이 꽃에는 향기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사옵니다. 진평황은 고개를 가벼이 끄덕였으나 그래도 알쏭달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도 같기는 하지만 과연 그러한지 어떤지 내년 봄에 저 꽃씨를 보면 날리지. 이것은 저 당나라 태종이 저를 희롱한 것인 줄 나옵니다. 아니 공주를 희롱하다니 예로부터 꽃은 여자를 나타내고 벌과 나비는 남자를 나타내옵니다. 당나라 태종이 제가 시집 가지 않고 혼자 있음을 희롱한 것이옵니다. 이 말을 듣자 선물을 받아 마냥 기쁘기만 했던 진평황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뒤 나라에서 온 모란 꽃의 꽃이가 꽃밭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이 가서 그림과 같은 크고 탐스러운 꽃이 피어났어요. 사람들은 다투어 공주의 말이 만나 그 꽃의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꽃에서는 공주의 말대로 향기가 나지 않아 모두들 덕망 공주의 그 깊은 생각에 탐복 했습니다. 진평황은 공주의 이 뛰어난 총명함을 믿고 왕위를 덕망 공주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덕망 공주가 바로 신라에서 처음으로 여왕이 된 제27대 선덕 여왕입니다. 아내의 수다 어떤 마을에 퍽 수다스런 부인이 살았습니다. 이 부인은 아침에 눈만 뜨면 벌써 조잘거리기 시작했어요. 안 할 소리 할 소리 가릴 것 없이 늘 조잘거렸습니다. 반죽도 좋게 자나깨나 잎방아를 지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까지도 이 수다쟁이의 조잘거리는 소리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수다쟁이가 좀 바보스러운 데가 있어서 조잘거리는 내용이 씨도 안 먹히는 허튼 소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소다쟁이의 소다를 듣고도 한쪽 귀로 흘려넘기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다쟁이는 이런 눈치도 모르고 이런 일 저런 일 자기가 들었거나 보았거나 안 일들을 하나 숨김없이 마구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소다쟁이에게는 가슴에 묻어두는 비밀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소다쟁이의 남편은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자기 아내의 소다가 너무 지나쳐서 일종의 병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본인의 망신은 물론 온 집안의 창피인지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뜻밖에도 금덩어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산신렁님 고맙습니다. 가난한 저희에게 이런 금덩어리를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남편은 금덩어리를 축혀들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산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만한 금덩어리라면 앞으로는 그다지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이렇게 한참 춤을 추다가 남편은 지쳐서 그만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금덩어리를 이리 보고 저리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큰 횡재를 한 것이면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은 이 횡재를 이렇게 자기 혼자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도 빨리 전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이것을 보면 틀림없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때 남편의 가슴을 강하게 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아내의 소다였습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전해 들으면 틀림없이 동네방네 떠나가라고 소다를 떨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내가 입방아를 지어 이런 비밀이 동네에 퍼지면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둑을 맞을 염려가 있을 뿐더러 날마다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법석 떼는 것도 귀찮은 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금덩어리를 어느 바위 아래에다 파묻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도 아무 상관이 없을 그런 묘한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집으로 와 가족들을 보자마자 그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가족들을 생각하니 더더욱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수록 입이 가벼운 아내가 몹시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밤에 자리에 들어서도 남편은 그 금덩어리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덩어리를 떳떳하게 집으로 가져와 쓸 수 있을까 하고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갈퀴로 낙엽을 긁다가 땅속에서 파는 금덩어리 인데도 아내 때문에 가져오지 못하는 서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자지 않고 한숨을 잡고 쉬자 아내가 의아스러웠던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오? 그러다간 천장 꺼지겠소. 왜 자꾸 한숨만 쉬시오? 어 별거 아니요 어서 잡시다. 아니 별거 아니라니요 그러니까 뭔가 걱정거리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군요 아니래도 그러네 자 어서 자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일어나 앉아서 당신 때문이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자는 척 가늘게 코를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웬일인지 두 눈이 말똥말똥해지기만 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남편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시 나무하러 나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묻어둔 금덩어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바위를 찾아가서 얼른 땅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누런 금덩어리가 흙속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은 휴하고 한숨을 쉬고는 그 곁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나무도 하기 싫었습니다. 하루속히 금덩어리를 집으로 가져갈 궁리만 했습니다. 시간도 깨울러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이나 먹고 보자고 가지고 온 도시락을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젓가락으로 밥을 쿡 찔렀어요. 이때 였습니다. 머릿속에 기막힌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젓가락을 빼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제야 좋은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 금덩어리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러더니 남편은 콧놀이를 부르며 도시락의 밥을 떠서는 주먹밥을 단단하게 여러개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도시락을 그대로 먹어도 될텐데 주먹밥은 또 왜 만들까요? 남편은 주먹밥을 다 만들자 금덩어리를 어제처럼 또 바위 밑에다 묻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먹밥을 들고 어느 소나무 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싱긋 묘한 웃음을 흘리더니 주먹밥을 그 소나무에 부지런히 가지깐마다 깨웠어요?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지게를 바치고 올라서서 꽂아 깨웠습니다. 다 꼽고 밑에서 쳐다보니 꼭 주먹밥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 열매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되어 기분이 썩 좋았습니다. 일을 다 마치자 남편은 손살같이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호들갑을 떨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잠으로 이상한 나무를 봤소. 아니 벼랑강 그게 무슨 소리요? 아 글쎄 내가 나무를 하는 산에 어떤 나무에 주먹밥이 주렁주렁 열려있지 않겠소? 나 원 오래 살지 않아도 별 나무를 다 보았네. 어때요? 당신도 나를 따라가 구경하지 않겠소? 남편은 이렇게 아주 능청을 떨었습니다. 여느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을 믿지 않겠지만 워낙 바보스러운 쑥맥이라 아내는 감쪽같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서 가요 그 주먹밥 나무 구경 좀 합시다. 이리 하여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산으로 도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까 자기가 주먹밥을 꽂아둔 그 나무를 아내에게 가리켜 보였어요. 어머 참 신기한 나무군요. 정말로 주먹밥이 열렸네요. 저런 나무가 많으면 고된 농사 안 지어도 될 텐데. 아내는 신기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남편이 주먹밥을 따먹자 아내도 따라서 따먹었어요. 그러더니 아내는 그 내력도 모르고 탐복하고만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자 아내는 이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며 소다를 떨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 누가 들어도 거짓말임을 이내 알 수 있는 소리를 말하고 다니니 그 말을 누가 믿을까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은 자기가 꾸며는 일에 아내가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그만 풀이 죽고 말았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남편이 이제 됐다 싶어 그때서야 품어왔던 금덩어리를 아내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무를 나다가 땅속에서 파낸 금덩어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본 아내는 입이 벌어지며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아내는 금방 골목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고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남편이 나무를 나다가 금덩어리를 캐어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아내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기는 커녕 되려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요? 글쎄요 아무래도 좀 돈 것 같아요. 일이 이렇게 되자 그 소다쟁이도 소다를 떨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소다를 떨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그 뒤로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싫어했습니다. 한편 남편은 자기가 낸 꾀로 두 가지의 이득을 함께 거둔 셈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내의 그 소다병을 고치게 된 일이고 둘째는 금덩어리를 집에 두어도 아내가 소다를 떨지 않으니까 도둑을 맞을 염려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남편은 그 뒤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답니다. 이율곡 선생의 아버지는 이원수라고 불렸고 벼슬은 사원부 감찰이라는 작은 벼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은 서울에서 10년 동안이나 벼슬을 하면서 혼자 지냈습니다. 가족들은 고향인 지금의 강원도 평창군 봄평이라는 산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지내면서도 선비의 기풍을 지녀 도를 행하며 몸가짐을 언제나 바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한 번도 여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었어요. 딴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시골에 있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부인은 그림과 글씨가 뛰어나고 여자의 덕을 모두 갖춘 사임당 신씨였으므로 이런 죄스러운 생각이 더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찰이 10년 동안의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서 고향까지는 너무 멀어서 도저히 하루 이틀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이 감찰이 말을 타고 강원도 평창군 박림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는 사울을 떠난지 이미 나흘이나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감찰이 말을 멈추고 서쪽을 바라보니 벌써 해가 기울고 무거운 산 그림자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이 감찰은 갑자기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벌써 나흘 시기나 여행을 하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담 대화까지 가서 자나 여기서 자고 가나 대화는 박림에서 십리쯤 떨어진 아주 큰 마을 이었습니다. 이 감찰은 이렇게 말 위에서 망설이 다가 고단하지만 대화로 가서 자려고 말 고삐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어요. 이 감찰의 뒤쪽에서 재빨리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찰은 말 위에서 고개를 휙 돌려보았어요. 그 순간 이 감찰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두빛 저고리에 남치마를 입은 젊은 여자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찰은 속으로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말 고삐를 거듭 당겼습니다. 그런 젊고 예쁜 여인에게 마음이 홀려서는 안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즉 시골에 있는 부인을 머리에 떠올리며 도덕을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이 감찰은 대여섯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그 젊은 여인은 이 감찰의 앞으로 나와 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말 위에 이 감찰을 보고 아주 공손히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나으리 처음 뵙겠습니다. 초면의 실내인 줄은 알면서도 이렇게 당돌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으리 이제 해가 졌는데 가시면 얼마나 더 가시겠습니까? 아까 보아하니 이곳에서 묻고 가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도 아닌 쉬어 가십시오.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이 감찰은 벼랑간 도깨비에라도 홀리지 않았나 싶었지만 아직 날이 어둡지 않아 도깨비가 나올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정답게 하는 인삿말이 이 감찰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전의 대화로 가느냐 여기에 머무느냐 하고 자신이 망설이기도 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쉬어갈 까도 했는데 그처럼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시다면 가시지요.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 말을 듣자 이감찰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라고는 말고삐를 잡고 그 여인의 뒤를 따라갔어요. 얼마를 걸어가니 길가에 아담한 집 한 채가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여인의 집이었어요. 그 집은 길손이 묶고 가는 주막집인 듯 했습니다. 여인은 깨끗한 방 한 칸을 감찰에게 정해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감찰은 말을 마구깐에다 메고 그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나흘 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벽에 기대어 다리를 뻗고 쉬고 있었어요. 조금 후에 여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인은 이 감찰에게 공손히 술부터 따라올렸습니다. 밥상을 내려다보니 술 안주며 밥 반찬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져 있었어요. 상골에서는 구하기 힘든 바다 생선까지 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감찰은 마침 시장하던 터라 저녁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인이 상을 들고 나가자 이 감찰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째서 여인이 이렇게도 용성한 대접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 감찰이 자리에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신발 소리가 앞마당에서 사뿐사뿐 들려오더니 이 감찰이 방문 앞에서 딱 멈추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방문이 열리더니 또 술상을 들고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감찰이 소스라쳐 일어나 바라보니 여인은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노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받쳐 입었으며 얼굴에는 곱게 분도 발랐습니다. 불빛에 보아도 참으로 고운 얼굴이었어요. 여인은 다시 이 감찰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밝은 웃음을 얼굴에 뜨며 아양석힌 말을 했습니다. 나으리 아까 나으리께서는 한양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한양사람들이야 이까지 술을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어디 한번 잡숴보십시오. 그런대로 술맛이 괜찮을 거여요. 이리하여 이 감찰은 여인이 따라주는 대로 넙죽넙죽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술맛도 과히 나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예쁘게 생긴 여인이 정성껏 따르는 술이라 얼마나 마셨던지 정신이 얼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집에라도 온 듯이 마음이 한량없이 느긋하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이윽고 이 감찰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여인은 이부자리를 펴고 이 감찰을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이 감찰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 감찰이 취한 눈으로 바라보니 여인은 무슨 말을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보아하니 무슨 말씀을 할 듯 할 듯 하면서도 차마 못하시는 모양인데 그러지 말고 말을 해보시지요. 이 말을 듣자 여인은 얼굴이 금방 홍당무처럼 빨개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것 없데도 그러시네요. 이 감찰이 다시 퇴근 하자 그때서야 고개를 떨군 채로 작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흘이 그러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오늘 밤엔 샛내가 나흘이를 모실까 하나이다. 이 말을 듣자 이 감찰은 슬기운이 확 가시면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느냐 어쩌느냐 하고 마음속으로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이 감찰의 정신이 중심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 만에 이 감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보시오 어렵게 말한 정을 들어주지 못해 미연하오. 내게는 고향의 아내가 있소. 아내를 저버리고 다른 여인과 가까이 할 수는 없소. 잠시 내 마음이 흔들렸지만 선비는 한때의 잘못 생각으로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부인께서도 나의 뜻을 이해해 주길 바라오. 나흘이 부끄럽습니다. 나흘이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 여인은 뭐하나요? 얼굴을 붉힌 채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감찰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겨우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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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늦게야 잠을 깬 이감찰은 일어나기가 무섭게 아침밥을 먹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이감찰은 이감찰은 마침내 그리웠던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오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바라보니 옛날이 생각나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별했던 가족이 한자리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도 더 다행한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 에도 세월은 손살같이 빨랐습니다. 이감찰이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벌써 두 달이 흘러갔습니다. 이감찰은 볼 일이 있어서 다시 한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 한양으로 가다가 박님에 이르렀습니다. 이감찰은 두 달 전에 한양에서 오면서 묵었던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막집 여인은 이때에도 반가위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감찰은 그 여인을 보자 조금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달 전에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고 냉정하게 군 것이 뉘우쳐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이감찰 쪽에서 술을 가져오라 해서 서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태도가 두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쌀쌀하고 차갑기만 했어요. 이윽고 술상이 나자 여인은 이부자리를 펴놓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감찰은 일어나서 여인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미안합니다. 전 제 방으로 가야 합니다. 두 달 전에 제가 나으리를 모시겠다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때 나으리를 모실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엔 그럴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두 달 전 그날 밤엔 무슨 까닭이 있었다는 거요? 나으리가 오시기 전날 밤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 오대산 산신령이 나타났지요. 그러더니 제게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산신령께서 내일 저녁 낮 저래 말을 타고 이 집 앞을 지나는 나그네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10년 동안 여자를 멀리하여 덕을 쌓은 훌륭한 분이다. 만약에 네가 그 사람을 못 씻고 자면 너는 틀림없이 큰 인물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 이튿날 해가 지자 나으리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나으리의 부인께서 그 큰 인물을 낳게 되셨으므로 이제 제가 바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나으리를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이 감찰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아내가 그런 인물을 뱉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여인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으리 그러나 앞으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슨 조심을요? 태어날 그 아이가 열다섯 살이 되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이라고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하오나 나으리 산신령 계선 그 애군을 막는 비방 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그 비방이란 어떤 것이라 했소? 여인은 산신령 들은 이야기를 이 감찰에게 하나도 빼지 않고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감찰도 그대로 하기로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어요. 이리하여 날이 밝자 이 감찰은 한양 가던 길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아내의 동정을 살펴보니 아이를 뵌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박님의 그 여인 이야기와 오대산 산신령 이야기를 아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큰 인물을 낳게 될 텐데 이런 산골에서 살아서 되겠소. 태어날 아들의 장례를 위해 여기보다 더 넓고 살기 좋은 곳으로 갑시다. 이사를 그렇지 동해바닷가 명주 땅 오죽헌이 좋겠소. 우리 그리로 이사를 갑시다. 이리하여 이 감찰은 오랫동안 정부처 살던 본평 땅을 떠나 명주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명주는 지금의 강릉인데 오죽헌은 이 강릉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 내외는 많지도 않은 세간을 덜어는 팔고 덜어는 남을 주기도 하고는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정돈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감찰은 지고 아내는 머리에 있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명주로 가자면 도중의 대관령 이라는 큰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부부가 죽을 고생을 겪으면서 목적지인 오죽헌에 닿았을 때에는 벌써 가을이었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이 낯선 고장에서 새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세월이 흘러 백설이 펄펄 날리는 겨울철이 되었습니다. 설날을 불과 닷새 앞둔 날이 된 것입니다. 이날이야말로 이 집안에 큰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바라고 바라던 귀여운 옥동자가 태어났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옥동자야말로 이원수의 셋째 아들이고 조선의 대학자인 이율곡 선생이었습니다. 이 감찰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오대산 산신령의 예언처럼 옥동자를 낳자 그 기쁨은 한결 더 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현 룡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꿈의 용을 보고 낳았다 하여 붙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자 이 감찰은 어디서 밤나무 묘목을 구해와서는 집 뒤로 돌아가며 바치고 언덕이고 수없이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나 지나는 사람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으나 누구 하나 그 까닭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 감찰은 봄이 되면 언제나 밤나무 심기에 골몰했습니다. 목표는 천구루를 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해마다 죽는 나무가 많아서 겨울을 지나고 보면 많은 밤나무들이 죽어 그 수가 천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 감찰은 봄마다 천구루에서 모자라는 수만큼 채워서 다시 심었습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동안에 어느덧 세월이 다시 흘러 현 룡의 나이가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밤나무도 커서 집이 파묻힐 정도였어요. 이 감찰은 그 밤나무수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어보아도 그 수는 999 그루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는 어쩌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야말로 15년 전에 박님의 그 여인이 일러준 일러준 대로 현룡의 나이가 열다섯 살이 되는 해가 아닌가요? 이 감찰은 기가 막혔지만 이제 어쩌는 수 없이 그 운명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노승 한 분이 이 감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감찰은 물어보았어요? 대의사께서는 오대산에서 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소승이 댁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 15세가 되는 아드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드님의 장례에 관한 일로 상의할 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 아이에 관한 일이라니요? 그 아이는 장차 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코 이런 곳에서 키울 예사로운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소승에게 맡겨주시면 데리고 가서 글공부를 시켜 대성하면 그때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감찰은 머리끝이 쭈펴대졌습니다. 그것은 15년 전에 박님의 그 여인이 전해주던 산신령의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산신령의 이야기가 현룡이 15세가 되면 5대3 범이 노승으로 둔갑해와서 현룡을 데려가려고 할 터이니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감찰은 지금 온 노승이 바로 산신령의 말과 같이 둔갑한 범이라고 생각하니 그 청을 그대로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노승께서 그처럼 생각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내가 가장 귀여워하는 아들이라 아무데나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금년 신수가 좋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애곤을 막기 위해 15년이 나이를 썼습니다. 그러자 중은 깜짝 놀랐습니다. 노력을 했다니요. 그래 그 애곤을 어떻게 예방했습니까. 오대산 산신령께서 밤나무 천구류만 심으면 신수가 좋아진다 하기에 15년 전부터 이 집 뒤에다 천구류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중은 집 뒤쪽을 한번 휙 둘러보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성이 대단하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저 밤나무를 세워서 천구르가 되면 그 아이를 그만두고 천구르가 안되면 미안하지만 소승이 그 아이를 데려가기로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이 감찰은 아픈 데를 찔린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어볼 수도 세어보지 않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만약 그 내기를 거절했다가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래하여 이 감찰은 하는 수 없이 중을 데리고 집 뒤로 가서 밤나무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어도 밤나무는 999 그루였어요. 그것보 아무리 세어도 밤나무는 999 그루밖에 되지 않소. 중은 기온차게 한바탕 웃으며 어깨를 느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찰은 한마디도 무어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밤나무다. 이 소리를 듣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두 사람 이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다만 이 소리가 이 감찰의 등 뒤에서 났기 때문에 뒤쪽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의 뒤에는 키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밤나무처럼 생겼는데 소리는 분명 그 나무에서 났습니다. 이때 중이 그 나무를 보더니 고개를 쩔쩔 휘저었습니다. 할 수 없군요. 대개 아드님은 과연 하늘이 점지하신 큰 인물입니다. 부디 잘 키우십시오. 그러더니 중은 금방 어디론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감찰은 그때서야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자기 뒤쪽에 섰던 나무가 아니었다면 아들이 그 중에게 잡혀갈 뻔했다고 생각하니 그 나무가 고맙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 율곡 선생은 하늘이 내신 대학자임엔 틀림없습니다. 율곡이라 호를 지은 것도 아버지가 오대산산 신령의 말을 믿고 창구르의 밤나무를 아들을 위해 심은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율곡이란 밤유래 굴곡임으로 밤나무 골짜기란 뜻이 된답니다. 아들 사랑 이 태조에게는 원래 왕자가 여덟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로부터 여섯째 아들까지는 신의 왕호가 낳은 아들이고 일곱째 아들과 여덟째 아들은 신덕 왕호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 다음 대를 이을 세자를 정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신덕 왕호의 부탁을 받아서 일곱째 왕자인 방번을 세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건국 공신이었던 백응념과 조주는 꼭 신덕 왕호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면 차라리 막내 아들인 방석을 세우는 것이 더 좋다고 하므로 이성계도 이방석을 세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신의 왕호가 낳은 여섯 왕자들은 이 일을 시기하여 불평이 대단하였습니다. 그중에도 다섯째 아들인 방원의 불평은 더 컸습니다. 방원은 신덕 왕호가 죽자 계곡공신 정도전이 세자인 방석과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핑계로 정도전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자 자리가 비자 그 자리는 당연히 다섯째 아들인 방원에게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러나 방원은 둘째 형인 영안군에게 세자의 자리를 넘겨주어 이성계의 윤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방석과 방번의 불행을 전해듣고 크게 노여워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이성계는 마음이 어지러워 정사에도 뜻을 두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왕위를 세자인 둘째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곧 제2대 정종입니다. 그러나 정종은 두 해가 지나자 이번에는 이성계의 다섯째 왕자인 방원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이 사람이 곧 제3대 태종입니다. 태종은 많은 왕자들 중에서도 지혜와 용기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는데도 크게 공을 세운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와는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성계는 다 같은 자식이지만 이 다섯째 왕자인 태종을 못마땅하게 여겨 몹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성계가 여러 왕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막내 왕자 방석이 왕자들의 싸움에 휘말려 들어가 마침내 죽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성계가 아끼는 신하인 정도정과 그 밖의 많은 신하들까지도 이태종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어느 날 밤 한양을 떠나 북쪽 멀리 함흥 땅에 있는 자기 옛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서울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태종은 일이 이렇게 되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인 이성계가 노여움을 풀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선 함흥에다 사람을 보내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양에서 함흥까지 가자면 아무리 빠른 걸음으로 간다 해도 열흘은 조이 걸렸습니다. 심부름을 가는 차사는 고된 나그네 길을 참으면서 마침내 이성계에게 갔습니다. 전하 한양으로 다시 납시옵소서 차사가 이렇게 한양으로 되돌아가자고 이성계에게 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노여움은 그런 정도로는 결코 풀리지 않았어요. 이성계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되레 심부름은 차사의 목을 댕겅 잘랐습니다. 이리하여 두 번째 차사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차사도 첫 번째 차사와 마찬가지로 목이 잘렸습니다. 태종은 세 번째 차사를 다시 보내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차사도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번째 차사도 목이 잘리였습니다. 잇따라 차사는 보내었었지만 누구 하나 무사히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가기는 가도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영영 없을 때 함흥 차사란 말을 자주 쓰는데 그 유래는 여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태종의 명령으로 함흥으로 가는 차사는 아예 살아서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살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이라 떠날 때에는 온 일가 친척들과 이별주를 나누고 울며 울며 서울을 떠났지요. 이리 이처럼 고약하게 되자 태종의 신하들은 속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심부름을 가라는 무서운 명령이 자기에게도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럿이 나중에 박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 몇 번째 차사를 결정할 때였어요. 그때 박순은 자기가 그 무서운 차사로 가겠다고 세세로 청에 나섰습니다. 박순에게는 이성계를 한양으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전하 이번 차사로 소신이 가고자 하옵니다. 태종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태종은 박순이 하도 기특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몽으로 간 차사는 누구 한 사람 살아서 돌아온 자가 없소. 도대체 박공은 어이하여 스스로 죽고자 하오. 아니면 무슨 좋은 수라도 있단 말이오. 전하 황공하오나 소신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사옵니다. 하오나 그저 정성을 다하여 해보겠으니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하여 박순은 하몽을 향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흘 동안의 긴 고생 끝에 마침내 하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닿자 박순은 타고 온 말을 두고 그 대신 새끼를 갓난 앞말 한 피를 그곳에서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직 젖을 먹는 망아지는 제 어미를 따라 어디든 같이 따라다녔어요. 박순은 이 어미말과 망아지를 끌고 이성계가 살고 있는 집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고는 망아지를 그 근처 나무에다 메워두고 어미말만 끌고 이성계의 집 대문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미말은 제 새끼인 망아지가 걱정되는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이윽고 박순이 이성계의 앞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성계는 박순에게 물었어요? 저 말이 왜 저러느냐 어째서 저렇게 슬피 우느냐 말이다. 박순은 이 말을 듣자 이제 됐다 싶었습니다. 자기가 꾸민 일이 제대로 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기뻤지요. 전하 소신은 이곳으로 올 때 새끼 딸린 안마를 타고 왔사옵니다. 하오나 그 망아지는 귀찮게만 굴기 때문에 아예 떼어서 저 문 밖에다 메어두고 왔지요. 아마 부모자식 간의 정은 우리 인간들과 다름이 없는지 저렇게도 어미말이 제 새끼를 생각하여 우는 줄로 와옵니다. 박순의 말을 듣자 이성계는 금방 박순의 재치있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가만에 앉아있었어요. 박순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바위같이 움직이지 않던 이성계의 마음을 마침내 움직여놓고야 말았어요. 이제 일어나라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너와 함께 내 한양으로 가련다. 이렇게 말하고 이성계는 부하를 불러 한양으로 돌아갈 채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는 이성계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글썽거렸답니다. 술병 두 개를 깬 종 옛날 어느 고울에 부자 대감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값나가는 귀중한 물건들이 많았어요. 금으로 장식한 안석 자괴문값 금술잔 은소저 온갖 자기그릇 등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자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학이 고루미를 나는 그림이 든 자기 술병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이 술병에다 약주를 담아서 술을 마시는 것이 더 없는 기쁨이었어요. 그에게는 이런 술병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없이 아끼는 술병이었는데 신선이 호랑이를 타고 낭떠러지를 나는 그림이 그려진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술병만은 쓰지 않고 잘 간수해두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술병은 온 나라를 두루 뒤져도 구할 수 없는 귀한 술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자는 이 술병을 아무나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 부인과 가장 나이 많은 여자종에게만 다루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릇을 씻다가 부딪혀 깨트리기라도 하면 도저히 그런 술병을 다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늙은 여자종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그 술병을 들고 조심조심 씻고 있는데 뜻밖에도 쥐 한 마리가 가랑이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종은 너무나 끔찍스러워서 고함을 지르며 훌쩍 뛰다가 그만 들고 있던 술병을 부뚜막 돌에 떨어뜨렸습니다. 이 바람에 그 유명한 술병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실로 순식간에 일이었습니다. 여자종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펄썩 부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대감의 무서운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종은 소리소리 지르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때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대감의 부인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종이 울고 있는 부엌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대감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던 술병이 산산조각이 나서 부엌 바닥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조심을 하지 않고 대감의 술병을 깨뜨리다니 이 일 어쩐담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쇳내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기까지야 하겠냐만 대감께서 아시면 혼이 날 거다. 아침 저녁으로 만지고 쓰다듬으며 그렇게도 아끼시던 술병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 마님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별꼴 다 보겠구나 이게 어디 운다고 될 일이냐 이제 울음을 그치거라 대감 부인의 무서운 고증의 종은 그제서야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러나 논에서는 자꾸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님 대감께서 쇳내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만약 이술병을 깨트리거나 도독을 맞으면 쇳내의 목을 베어 죽이겠다고요. 아이고 이 천지야 그러면 조심조심 다루지 어쩌다가 이 꼴이 됐노 종은 어깨를 들먹이며 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대감 부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대감 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나를 돕고 우리 집을 위해 착실히 일해왔다. 내 그 정을 잊을 수 없어 죽음만은 면할 수 있게 해주마. 과히 염려하지 마라. 마님 고맙기는 하지만 쇳내가 죽어야 하지요. 저런 좋은 술병을 깨트렸으니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럴 것 없다. 오늘 저녁에 말이다. 대감께 그 술병 내가 깨트렸다고 하마. 그러면 대감도 차마 나를 죽이기야 하겠냐. 마님 그건 아니됩니다. 그건 얼토당토 아는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실 것 없습니다. 쇳내가 잘못했으면 쇳내가 마땅히 죽어야 지요. 관둬라. 그 문제는 내게 맡기고 흩어진 술병 조각이나 지워라. 대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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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은 이러면서 치마 자락을 걷어올리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종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해터진 술병 조각을 주우면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 종은 그 쥐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만약 그 쥐를 잡을 수만 있다면 잡고 싶은 심정 이었어요. 이윽고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종은 저녁상을 보았어요. 그러나 대감상에다 놓을 술병이 없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때 였습니다. 마님이 다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손에는 술병 하나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마님이 깊이 깊이 간수해 두었던 제일 좋은 술병 이었습니다. 신선이 호랑이를 타고 낭떠러지를 나는 바로 그 술병 이었습니다. 예 있다. 이 술병 에다 대감님의 약주를 담아라. 맥기니 때마다 약주를 드시고 술병 을 보시는데 어디 술병 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리하여 대감상에는 제일 좋다는 술병이 놓여졌습니다. 종은 그 술병을 받아 놓을 때 손이 떨려 하마터면 그것마저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윽고 종은 저녁 밥상을 들고 대감 대감 방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대감 앞에다 상을 올리고는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감 부인이 대감 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술병을 들고 공손히 술을 따르려 니까 대감이 벌컥 역정을 내며 말렸습니다. 여보 잠깐 왜 이 술병을 내어왔소 이 술병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제일 좋은 술병이오 왜 이것을 함부로 내어왔소 늘 쓰고 있는 술병도 이보다야 못하지만 이 나라에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술병 아니요 종은 그 소리를 듣자 가슴이 와들와들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 너무 노여워 마세요. 그 술병은 제가 잘못하여 그만 못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주의에 대해서 벌을 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뭐 시라 부인 그게 잔말이오 그 술병이 어떤 술병이오 아무리 부인이라지만 내 그냥 두지 못하겠소 이때였습니다. 대감이 펄쩍 뛰며 부인을 벌하겠다는 말을 듣자 종은 그냥 그대로 엎드려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샌네를 죽여주십시오. 그 술병 샌네가 잘못하여 깨트렸사옵니다. 마님께 나무죄가 없사옵니다. 뭐라 여보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대감마님 틀림없사옵니다. 샌네가 술병을 씻고 있을 때 방정맞게도 쥐가 기어오름으로 놀라서 그만 깨트렸사옵니다. 내 인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대감마님 샌네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죽음을 각오하고 있사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고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대감상에 놓여있는 제일 좋은 술병을 들어 방바닥에 힘차게 던졌습니다. 술병이 박살나고 말았어요. 이 바람에 놀란 사람은 대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앉았던 대감의 부인도 눈을 불아리며 벌벌 떨었지요. 엎친 듯 덮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은 대감이 그렇게도 아끼던 술병 두 개를 모두 깨트리고 말았어요. 더욱이 첫 번 술병은 종이 잘못하여 깨트렸지만 지금 것은 종이 일부러 깬 것입니다. 대감과 대감 부인의 노여움은 더 커졌습니다. 내 인연 상전 앞에서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아까는 내 신세가 하도 가련해서 내가 두둔하고 나섰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매우 발칙한 년이로구나. 여보 여런맛 할 것 없소 내 인연을 광가에 말하여 목을 치게 하리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예 대령하고 있사옵니다. 인연을 당장 끌어내어 광가에다 넘겨서 목을 치게 하라. 예 이래하여 종은 그날 밤으로 광가로 끌려갔습니다. 종은 참으로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생각해보면 해결망측한 일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고을 사또는 부자와 종을 불러내어 재판을 하였습니다. 내 너에게 먼저 묻겠느니라 어젯밤의 두 번째 술병을 왜 깨트렸느냐 예 사또 마님 샌네가 일부러 깨트렸사옵니다. 일부러 깨트렸다고 예 일부러 깨트렸다면 내 죄가 더욱 무거워지느니라 그래 뭐 때문에 값비싼 술병을 일부러 깨트렸느냐 한나총의 신분으로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상전 앞에서 일부러 깨트렸느냐 발직하고 방자하기 이를 때 없구나 사또의 목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사또 마님 샌네 그 까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어서 바른대로 말하라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샌네는 첫째 병을 깨트려 이왕 죽을 몸이 되었사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대감만인과 일찍이 약조를 해둔 바이옵니다. 이왕 죽게 된다면 술병을 한 개깨나 두 개깨나 마찬가지 아니옵니까. 그 둘째 병은 샌네가 안 깨고 두었다가 뒷날 다른 사람이 깨면 또 아까운 목숨이 하나 더 달아나게 되옵니다. 그래서 샌네가 그 아까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미리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샌네는 아까도 여쭈었듯이 이왕 죽을 몸이니 한 개를 깨나 두 개를 깨나 죽기는 매일반이 아니옵니까. 종이 이렇게 말하자 사또는 그때서야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대감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종이 말하는 것을 다 들었지요. 천안종의 몸으로 마음속이 얼마나 깊고 넓소. 그리고 남을 위한 희생정신이 갸륵하지 않소. 내 저 종의 갸륵한 마음씨를 기특하게 여겨 죽음만은 면해주려 하오. 그러나 상전 앞에서 당돌한 짓을 했으니 며칠간 하옥시킬까 하는데 어떻겠소. 부자는 마음이 아프고 쓰렸으나 무어라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술병 두 개를 잃게 된 것은 몹시 서럽었으나 종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역만을 주장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종은 옥에 갇히고 부자는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옥에서 풀려난 종은 집으로 돌아오고 대감내외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오래오래 정성껏 대감내외를 모셨다고 합니다. 도둑질 하러 왔다가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선비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 선비는 살림이 기울어져서 집안 세강까지 봐라 이제 쓸만한 것이라고는 밥을 짓는 솥 하나뿐 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가난하게 살면서도 언제나 책만 읽어 덕과 지식이 높고 바른 양심을 가진 꼿꼿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네 집 이웃에는 욕심 많은 농부 하나가 살았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다더니 그는 논밭도 많아 먹을 것이 넉넉한데도 늘 욕심을 부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농부는 구두세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나쁜 도둑질 까지 하였습니다. 마을 마을 사람들도 이 농부를 못마땅하게 여겨 들며 날며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농부는 도둑질을 하려고 이웃 선비네 집으로 몰래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그러고는 숨을 죽이고 눈을 두리번거려 집안 동정을 살피고 있었어요. 이때 마침 선비의 아내는 부엌에서 죽을 쑤어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죽이라지만 그것은 쌀알이 적어 힘을 건대다가 방그릇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아내는 그것을 소반에 정중히 받쳐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도둑은 이제 됐다는 듯이 솥을 떼어가려고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방안의 동정을 한 번 더 살펴봐야겠기에 방문 가까이로 가보았어요. 부인 우리 집에는 양식이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웬 죽이요? 조금밖에 못 끓였어요. 반 반 그릇밖에 안 됩니다. 아니 부인 쌀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지 않소. 선비의 목소리가 좀 거칠어지고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왜 대답을 못하시오? 이 쌀 어디서 훔쳐왔지요? 영감이 환히 알고 묻는 데야 어찌 낸들 속일 수 있겠어요? 실은 들에 나갔더니 이웃 농부 내 지표가 알맞게 익었더군요. 죄받을 짓인 줄은 알았지만 두어 주먹 훑어다가 그걸로 죽을 끓였습니다. 멋이라고요? 부인 갑자기 환장을 했소. 도무지 부인답지 않은 짓을 했구려. 사람이란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도둑질만은 하지 말랬는데 어찌 남의 곡식을 함부로 훔칩니까? 부인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을 듣지 못했소. 생각해보 그 동부가 변홍사를 짓느라 얼마나 피 땀 흘리며 수고를 했겠소. 그런데 그 별을 몰래 훑어와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소. 굶어 죽을지 언정 남의 곡식을 도둑질 하다니요. 천하의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선비는 부인을 호되게 나무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이 소리를 바깥에서 듣던 솥을 때려 들어온 도둑은 얼굴이 화끈해지고 부끄러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영감 왜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둑쌤의 물을 마시지 말랬는데 허허 이런 사람 좀 보게나 그걸 알면 어째서 그 별을 훑어봤소. 영감도 아시다시피 가을거지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집으로 가서 삭스를 받고 일을 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 그 말을 하여 품삭스로 주는 건 안 받을 작정으로 미리 별을 훑어봤어요. 굶고서야 살 수 없잖아요. 아마 그 농부도 우리의 딱한 사정을 들으면 용서해 줄 거예요. 하지만 도둑질한 건 틀림이 없지 않소. 부인 종아리를 거두시오.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리다. 선비의 아내는 남편의 성미를 아는지라 하는 수 없이 종아리를 거뒀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긴 담배때로 아내의 종아리를 세 번 호되게 때렸어요. 아내는 아픔을 견디지 못했고 담배때는 부러져서 두동강이 났습니다. 부인 이제 알았소. 네 알겠어요. 부인 글을 읽고 턱을 닦는 사람이 어찌 도둑질해 온 음식을 입에다 대겠소. 내 주가 안 먹으리다. 어서 갖다 버리시오. 영감 왜 말을 듣지 않소. 한편 도둑은 밖에서 선비 부부가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못된 도둑도 선비의 양심바른 이야기에 크게 탐복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곳에 서 있을 수도 솥을 떼어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더러운 마음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가난해서 굶어 죽을지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비의 꼿꼿한 마음이 얼마나 장한가 그런데 나는 저 선비에 비하면 먹을 것도 많고 논밭도 많은 부자가 아닌가 오늘부터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도둑은 이렇게 뉘우치고는 얼른 그곳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더운 밥을 짓게 했어요. 여보 더운 밥을 짓고 맛있는 잔을 장만하시오. 아니 소튼한 때에 오고 벼랑간 밥은 또 왜 지어요?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도둑은 조금 전에 선비 내 집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도둑의 아내도 고개를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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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으니까요. 아니 이게 웬일이시오. 이 한밤중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 오시다니요. 그러자 농부는 상을 선비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단정히 꿇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아니 벼랑간 무슨 소리요. 죽을 죄를 지었다니요. 선비는 농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으리 사실은 소인이 조금 전에 나으리네 집솥을 훔치러 이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와 선비 아내는 더더욱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님께서 아까 죽을 나으리께 드리자 도둑질해온 벼로 죽을 끓였다 하여 나으리께서는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오만 그때 나으리께서는 마님의 종아리를 때리시고 죽을 버리라고 하며 야단을 치셨습니다. 소인은 그 광경을 밖에서 다 엿보았습니다. 나으리의 말씀을 듣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소틀 훔치러 온 소인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허 그랬던가요? 소인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뒤엇히고 더러운 도둑 마음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나으리 그저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나으리 죽기 전에 나으리와 마님께 더운 진지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염치 무릅쓰고 이 밤에 진지상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제발 이 진지만은 들어주십시오. 옛날에 더러운 마음에서가 아니라 뉘우친 착한 마음으로 지어온 진지입니다. 부디 허물하지 마시고 맛있게 잡수십시오.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허허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정말 기쁘오. 그리고 정말 고맙소. 이제 더러운 도둑 마음을 싣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니 얼마나 대견하오. 앞으로도 제발 착한 마음을 버리지 말고 사람답게 떳떳이 사시구려. 더군다나 우리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신데 부러울 게 무엇이 있겠소. 나으리 그럼 소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암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잘못을 고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고 했소. 이렇게 게심했는데 얼마나 대견하오. 그럼 우리 내외를 위해 지어온 더운 음식 기쁜 마음으로 들겠소. 그 뒤 농부는 정말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비에게 글을 베어 높은 덕을 쌓았으며 선비네를 위해 논밭을 나누어주고 일까지 해주며 오순도순 잘 살았답니다. 황금 덩어리를 낳는 닭 옛날 깊은 산골자기에 의 좋은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살았으며 살림도 살림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둘은 마음씨가 착하며 매우 부지런했어요. 어느 날 형제는 형제는 나무참을 짓고 장으로 팔러 갔습니다. 그날도 단골손님이 나와서 나무를 사주었습니다. 이 단골손님은 마음씨가 매우 착한 사람이었어요. 늘 늘 어린 형제가 나무를 나무를 팔러 오는 것이 불쌍해서 나무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무값을 여느 때보다도 더 주는 것이었어요.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두 형제는 나무참을 그 집에다 져다 주고 돌아서면서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형 저 아저씨 참으로 고맙지? 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있잖아 오늘은 나무값을 여느 때보다도 더 주셨어. 왜 아저씨는 늘 우리들 나무만 살까? 형 이상하지 않아? 아니야 그 아저씨네에도 우리만한 아들이 있었지? 그 아저씨는 우리를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불쌍히 생각해서 사주시는 건지도 몰라. 두 형제는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시장 바다까지 왔습니다. 다음 장날까지 먹을 양식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쌀과 보릿살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병아리를 팔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란 병아리가 서로의 등을 문지르며 귀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부리와 맑은 눈을 보자 아오는 그것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병아리 사요 병아리 달기 알을 낳고 알이 달기 되고 그 달기 다시 알을 낳고 이렇게 하여 부자를 만들어주는 병아리 사세요. 형 나 병아리 갖고 싶어. 안 돼 돈을 주고 사야 돼. 저 아저씨 말마따나 병아리가 커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다시 달게 되면 우린 틀림없이 부자가 되잖아. 하지만 돈을 아껴야지. 싫어 안 사주면 앞으로는 나무하지 않을래. 형도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묵직한 병아리 한 마리를 골라서 동생에게 사주었어요. 이리하여 병아리를 사들고 온 동생은 그날부터 참으로 정성들여 키웠습니다. 모이나 푸성귀는 물론 머괴물까지 군데군데 떠놓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집을 비우고 나무를 하러 가거나 시장에 갈대 였습니다. 사람이 얼신하지 않으면 족제비나 고양이나 독수리들이 이 병아리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집에 비울 때마다 먹이를 잔뜩 뿌려두고 커다란 우리 속에다 가두어두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 어느덤 가을이 되었어요. 이제 병아리도 자라서 큰 암탉이 되었습니다. 살이 토실토실하게 쪄서 달걀을 낳을 수 있을 만한 어미 달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영제는 늘 알자리를 푹신하게 만들어 놓고는 알을 낳아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미 달걀 알 알 자리에다 커다란 알 하나를 낳아놓고 그 옆에서 꼬꼬대꼬 끼요 하며 울어댔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두 형제는 급히 그 알 자리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 알 자리에는 황금알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형 이게 뭐야? 어째 알이 황금덩이 같이 생겼네? 글쎄 말이야 이상한 알인걸 아무튼 이건 보통 알이 아닐 테니 우리 시장에 들고 가서 비싸게 팔자꾸나 그래 그게 좋겠어 이리하여 형제는 그 알을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둘은 달기 알을 낳아준 데 대해서 퍽 고맙게 여겼습니다. 이윽 형제는 시장으로 들어서서 달걀전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이 알을 사셔요. 이건 보통 알과는 다른 황금알 이에요. 어디 보자 어 이거 정말 이상한데 얘들아 이거 어디서 났니 아저씨도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우리 집 어미 달기 낳은 거예요. 뭐 어미 달기 낳았다고 얘들아 이건 달기 아니라 바로 황금덩이야. 너희들 이제 수났다. 이걸 들고 금방으로 가서 팔아라. 도영재는 달걀가게 주인의 이야기를 의아하게 여기면서도 그 알을 들고 이번에는 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이 금덩어리 사세요. 뭐 금덩어리를 사라고 어디 보자 봐야 살 것 아니냐 그러자 형은 품 안에다 꼭 숨겨온 금덩어리를 금방 주인에게 보였습니다. 아니 얘들 좀 봤나 이건 금덩어리가 아니라 황금 달걀 아니냐 이건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저 건너편 달걀 가게에서 사드린다 그리로 가서 팔거라 아니에요 아저씨 저 건너편 달걀집에 들렀더니 이리로 가라 해서 왔어요 달걀집 아저씨가 그러시던데 이건 달걀이 아니라 황금덩어리래요 자 이걸 만져보세요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자 금방 주인은 대뜸 두 눈을 방울만큼 크게 뜨더니 금덩어리를 이모저모 훑어보았습니다 오라 이건 틀림없는 금덩어리로구나 얘들아 너희들 바른대로 말해라 너희들 이 금덩어리 어디에서 도둑질했니 예? 도둑질을 했다구요? 도둑질을 않고서야 이렇게 큰 금덩어리가 난리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것을 도둑질한 것이라면 내가 살 수 없는 것이다 알겠느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셔요 이건 확실히 우리 집 어미 달기 낳은 거예요 다음에 나오면 또 팔러올게요 그게 틀림이 없으렸다 에이 아저씨도 여태 속아서 사셨어요 틀림이 없다니까요 그때야 금방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큰 자루 하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속에다 잔뜩 돈을 끌어넣어 두 형제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돈 가져가거라 금덩어리 갑시다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아저씨 주었다가 도로 달라면 이마에 솔라는 거 아시죠 아이고 말고 다음에도 너희 달기 금덩어리를 낳거든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말고 또 가져오너라 아저씨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게요 두 형제는 돈자루를 번갈아 가면서 지고 다니며 그 돈으로 옷감도 사고 농기구도 사고 새간사리도 사고 소고기도 샀습니다 그러고도 돈은 아직 자료에 그득하게 들어 있었어요 두 형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신바람이 났습니다 형 이게 다 형 때문이야 형이 늘 부지런하고 동생이 나를 잘 보살펴주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돌보아 주셨는지도 몰라 아니야 이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때 병아리를 안 샀다면 어디 이런 일이 생겼겠니 두 형제는 서로가 상대편의 덕분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졸은 집에 닫자 새간사리를 정돈하고 사온 소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소고기가 알맞게 익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찼을 뿐더러 담넘어 이웃집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고기 굽는 냄새를 맡은 이웃집 아주머니는 그 냄새가 두 형제네 집에서 난다는 것을 알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끼니조차도 굽는 눈치였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고기를 구울까 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아주머니는 숨어서 담넘어로 이 형제네 집 동정을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두 형제는 마당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석쇠에다 소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저럴 수가 있나 저놈들이 어디에 가서 남의 소를 잡아왔나보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많은 고기가 어디에서 났단 말이야 내 이 사실을 관가에다 알려야겠구나 그런데 이때 동생이 어미 닭을 손으로 곱게 쇠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달가 또 황금 덩어리를 낳아보렴 그래야만 우리 형과 내가 부자가 된단다 이러면서 그 닭을 다시 알자리에다 앉혀두고는 소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자니 암탉이 꽃기요 꽃거덱 하고 울어댔습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얼른 또 알자리로 가보았어요 이번에도 또 황금 덩어리를 낳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둘은 그 황금 덩어리를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얼마 동안 춤을 추고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호들갑을 떨면서 찾아왔습니다 두 손에는 쌀과 김치 주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밤너머에서 형제들이 소고기를 구워먹고 닭이 금덩어리를 낳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두 형제가 갑자기 부자가 된 까닭을 앓고 이렇게 선심을 쓰는 척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얘들아 아버지 어머니도 없이 얼마나 고생을 하느냐 이웃에 살면서도 돕지 못해 미안하다 이거 받아라 쌀과 김치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진작 올 것인데 늦어 미안하구나 그런데 참 그게 뭐냐 황금 달걀이 아니냐 내 아주머니 이건 달걀 같이 생겼지만 달걀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예요 그게 금 덩어리라고 그게 어디서 낳았단 말이냐 저기 있잖아요 우리 집 암탈기 나은 거예요 이 황금 덩어리를 팔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 그거 참 잘됐구나 이젠 고생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편히 살게 되어 좋겠다 그런데 말이야 그 닭 하루만 내게도 빌려줄 수 없을까 이웃사촌 줬다는 게 뭐니 마음씨 좋은 도영재는 서로 눈웃음을 치더니 그러라며 그 암탈글 아주머니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래하여 암탈글 빌려간 이웃집 아주머니는 우선 그 닭을 자기 집 벽장 안에 가두어두었어요 그러고는 동네 사람들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많은 구경군들 앞에서 황금 덩어리를 낳게 하려는 생각에서였어요 마침내 마을 사람들이 아주머니의 안방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자신만만하게 벽장의 닭을 보고 알을 낳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가 아무리 손을 빌며 머리를 조아리고 말을 해도 닭은 알을 낳지 않고 눈만 굴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마을 사람들 중에는 아주머니를 욕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알을 낳지 않자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벽장의 암탉을 지어다가 사리바 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때마침 사리바 길에는 사냥을 나온 왕자 일행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내동댕이 친 암탉이 그때 지나가던 왕자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아무리 때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왕자는 아픔을 참으며 말에 실려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전국 방방곡곡에다 방을 써붙였습니다 왕자의 발목을 물고 있는 암탉을 떼어주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반의 반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방을 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암탉을 떼어보려 했으나 허탕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왕자의 몸은 쇄약해 갈 뿐이었습니다 한편 두 형제가 이웃 아주머니에게 빌려간 닭을 돌려달라고 찾아갔더니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아주머니에게서 사실 이야기를 듣자 왈칵 눈물이 쏟아져 앞을 가렸습니다 그 이튿날로 두 형제는 대고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둘이 가면 왕자의 발목에서 암탉을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암탉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첫째 왕자님을 괴롭히는 것이 죄송스럽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마침내 두 형제는 대궐에 닿았습니다 둘은 왕자를 뵙자고 청했지요 잠시 후에 다리를 끌면서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발목을 물고 있던 그 암탉이 신기하게도 푸드득 나락 두 형제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왕자마마 죄송합니다 이 암탉은 본 뒤 저희들의 달기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대들 어서 일어나오 그대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닭 때문에 죽고 말았을 거요 죄송합니다 아니래도 그러네 여봐라 이 두 사람에게 아버님께서 방을 돌려 약속하셨던 나라의 반의 반쪽을 적은 문서를 내리도록 하라 이리하여 두 형제는 참으로 뜻밖의 큰 상을 받아 그리 그 닭과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았답니다 물개와 호랑이와 토끼 옛날 울릉도에 사는 물개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금강산까지 왔습니다 금강산으로 온 물개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두루 다니면서 도토리나 밤이나 잣을 주워 까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물개가 한 골짜기로 내려서니 뜻밖에도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도랑에서 가재를 잡아 새끼들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어떻게나 큰지 머리통이 큰 바위 덩어리만 하고 눈알도 큰 쟁반만 하여 시퍼런 불꽃이 이는 듯 했습니다 그늘 났구나 이제는 역락 없이 저놈에게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그러나 사람들 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았나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물개는 호랑이를 물리칠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물개의 머릿속에 참으로 기막힌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참으로 그럴싸한 생각이었어요 옳지 저놈에게 큰 소리를 쳐서 내가 저놈보다 더 무섭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물개는 엉기적 엉기적 호랑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호랑이 듣거라 나는 저 백두산의 산신령이다 너희들이 많은 산짐승들을 함부로 잡아먹기 때문에 금강산에 있는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왔다 자 너희들은 이제 내 밥이 되어야 한다 내 말 알아들었느냐 이 말이 떨어지자 호랑이는 간이 등에 가서 붙었습니다 그곳에 어몰레물하고 있다가는 영락없이 산신령에게 잡아먹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새끼들을 데리고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을 쳤습니다 물개는 이것을 보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둘러댄 꾀가 정말 훌륭했구나 하고 셋으로도 담복하였습니다 한편 죽자꾸나 도망을 치던 호랑이는 도중에 야근 토끼를 만났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왜 그렇게도 헐떡거리며 도망을 칩니까 무슨 놀랄 일이라도 있어요 놀랄 일이 뭐냐 놀라도 이만저만 놀랄 일이 아니다 나보다도 무서운 산신령 님이 나타났단 말이야 산신령 요? 산신령 이 뭐야 산신령 님이라고 해야지 우리 호랑이를 다 잡아먹으려고 백두산에서 왔대 이제 보니 호랑이 아저씨는 퍽 겁쟁이시군요 이 산중에 호랑이 아저씨보다 더 무서운 짐승이 또 어디 있어요 호랑이 아저씨가 모든 짐승의 왕 아니에요 겁낼 것 없어요 넌 모르는 소리야 아주 끔찍하게 생겼어 아마 산신령 이 아니라 다른 짐승일 거예요 백두산 산신령이 뭐하러 얘까지 오겠어요 우리 다시 그 짐승이 있는데로 가봐요 무슨 소리야 큰일나 얘까지 겨우 도망쳐왔는데 그곳에 또 가 너 너 작은 놈이 간은 되게 크구나 그렇게 겁이 나면 호랑이 아저씨 꼬리와 제 꼬리를 서로 묶고 가봐요 그러면 도망칠 때도 같이 도망칠 수 있고 덜 무서울 거 아니에요 하고 토끼가 자신만만해 하자 호랑이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토끼의 말대로 제 꼬리를 토끼 꼬리에다 단단히 묶고는 조심조심 물개 곁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새끼들은 바위 뒤에다 숨겨두고 갔어요 한편 물개는 호랑이와 토끼가 다가오자 이번에는 토끼란 놈을 혼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기 오는 녀석이 바로 토끼로구나 토끼는 내 말을 잘 듣거라 너희 할아버지가 일찍이 남경 산신으로 갈 때 뱀가죽 서른 세 장을 내게 바치기로 했다 그런데 너희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뱀가죽 서른 두 장만 바치고 떠났단 말이야 손자인 내가 마지막 한 장을 바쳐야 한다 그 때문에 기특하게도 나를 찾아온 건가 이 엉뚱한 말을 듣자 토끼는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세상에 뱀가죽을 어떻게 벗기나 싶어 겁이 덜컥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한편 토끼가 놀라서 겁을 내는 것을 보자 호랑이도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끌려가던 토끼는 꼬리가 몽땅 빠졌습니다 그리고 토끼는 이때 바위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려 입이 찢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토끼는 그날부터 꼬리가 잘 속해지고 입이 찢어져 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보 아들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하나만 보고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바보였어요 과부의 입에서는 한숨이 끊을 날이 없었습니다 에이쿠 남편 복을 타지 못했으면 아들 복이나 타고나지 세상에 원 이렇게도 고약한 운명이 또 어디 있담 자식이라고 난 것이 저 모양 저 꼴로 바보 천치이니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그러면서도 과부는 사랑과 열의로 바보 아들을 잘 타이르고 가르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워낙 둔해서 노력에 비해 그다지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바보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불렀어? 바보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처럼 자기 어머니에게 공된 말을 쓸 줄 몰랐습니다 응 너 건넌마을에 가서 두부 한 몸만 사오너라 자 돈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져가야 한다 어 알았어 내 꼭 쥐고 갔다가 두부도 꼭 쥐고 올게 에이그 이 바보녀서가 돈은 꼭 쥐어도 좋지만 두부는 꼭 쥐어선 안 돼 바보는 어머니의 말이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돈은 꼭 쥐라면서 두부는 왜 꼭 쥐지 말라는지 그 이유를 통 알 수가 없었어요 엄마 두부는 왜 꼭 쥐어서는 안 돼? 두부는 단단하지 못하고 물렁물렁 하단 말이야 그래서 물렁물렁한 두부를 꼭 쥐어봐 다 으깨어져 못 쓰게 되지 그럼 엄마 돈은 단단해? 그럼 돈은 쇠로 되었고 또 꼭 쥐지 않으면 작으니까 잃어버리기가 쉬워 알았어 갔다 올게 이리하여 바보는 돈을 쥐고 두부를 사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두부란 말을 잊어먹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도 입으로 작고작고 두부두부 하고 외웠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저 두부두부 하고만 외웠습니다 사이를 조금만 대고 말했다가는 금방 잊어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으로 두부두부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보는 개울에 이르렀습니다 건넌마을로 가자면 작은 개울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개울에는 진검돌이 띄엄띄엄 놓여 있었어요 바보는 진검돌을 껑충껑충 뛰어넘으니 힘이 들었던지 이번에는 영차영차 하고 외쳤습니다 이윽고 개울을 다 건넜으나 입으로는 계속 영차영차를 외고 있었습니다 바보는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두부란 말을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개울을 건너다가 외친 영차영차란 말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울을 건너고부터는 영차영차만 외웠습니다 즉 두부란 말을 잊어먹고는 지금 자기가 영차영차를 사러 가는 길이라고만 여겼어요 바보는 영차영차를 사면 물렁물렁하니까 꼭 쥐지 말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만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돈 생각이 나서 손을 펴보니 돈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어요 이윽고 바보는 건넌마을 두부가게로 들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두부가게 아저씨를 보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 돈으로 영차영차를 사러 왔어요 영차영차를 주세요 영차영차? 네 영차영차를 사러 왔어요 단단한 영차영차 없어요? 바보는 그 사이에 물렁물렁하다란 말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두부가게 주인은 바보의 말을 듣고도 도무지 무엇을 사러 왔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얘야 그런 단단한 영차영차는 우리 가게에 없단다 우리 가게에선 두부밖에 안 판단다 보통 아이 같으면 두부란 말에 얼른 생각이 떠올랐을 테지만 바보는 그래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에 닿을 때까지 줄곧 영차영차만 외워왔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이리하여 바보는 하는 수 없이 두부 가게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는 사야 될 물건 이름도 잘 모르는가 봐 엄마는 바보야 그 아저씨 가게에는 두부밖에 없다지 않아? 집에 가면 두부를 사올까요? 하고 물어봐야지 바보는 다시 두부두부하고 외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보자면 두부란 말을 잊어버려서는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보는 아까 건너던 개울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힘을 주어 진검도를 하나하나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보는 다시 진검도를 껑충껑충 건너뛰면서 또 영차영차 하고 외쳐댔습니다 이 바람에 바보는 또 두부란 말은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개울을 다 건넌 다음에는 영차영차만 외워댔습니다 이리하여 금방 두부란 말이 영차영차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윽고 바보는 집으로 되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퉁명한 목소리로 화를 버럭 내었습니다 엄마는 바보야 아저씨의 가게에선 영차영차밖에 팔지 않아 엄마가 사오라는 건 아저씨 가게엔 없대 엄만 내게 헛걸음만 시켰단 말이야 아니 얘야 영차영차가 뭐니 엄만 단단한 영차영차도 몰라 에이크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래 내가 물렁물렁한 두부를 사오라고 말했지 않느냐 영차영차라니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두부? 그래 이번에는 두부란 말을 외면서 가서 사오도록 해라 알았어 이리하여 바보는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열심으로 두부두부 하고 외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이번에도 개울을 건너다가 두부란 말을 잊어먹고 영차영차를 외며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아저씨 영차영차를 주셔요 이번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가게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바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 듣고 심부름을 놓은 모양 같은데 집에 가서 두부가 아니냐고 다시 물어보아라 두부라면 있지만 그런 영차영차는 없단다 네 알았어요 물어보고 올게요 바보는 다시 두부두부 하고 외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다시 개울을 건너다가 또 두부란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쩌면 넌 그렇게도 꽉 막혔느냐 이번에는 두부두부 하지 말고 두부 두부 하고 길게 소리 내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바보는 다시 두부 하고 길게 소리 내며 그 개울가로 왔습니다 그는 진검도를 껑충 건너뛰며 이번에도 영차 하고 외쳤어요 그러다가 두부를 잊어버린 것 같아 얼른 그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옳지 영차가 아니라 두부였지 바보는 두부를 부두인 줄 알고 개울을 건너자 부두 부두 하면서 두부 가게로 갔습니다 아저씨 이제 틀림없어요 부두를 사러 왔어요 부두? 오라 부두가 아니라 두부를 사러 왔구나 여기 있다 이것이 두부다 그때서야 가게 주인은 알아채고 두부 한모를 바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바보는 두부를 받아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며 개울을 건너다가 두부란 말은 또 영차영차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엄마 영차영차 사왔어 어머니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말에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부를 솥에다 넣고 물을 부었더니 바보더러 불을 지피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그릇을 씻었어요 그런데 바보의 어머니가 그릇을 씻은 대순물을 텃밭 고추밭에다 버리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뜻밖에도 밥솥이 마당 가운데 엎어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얘야 이 솥이 왜 마당 가운데 엎어져 있니? 엄마 이 솥은 나쁜 솥이야 아니 벼랑강 그게 무슨 소리야? 글쎄 내가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는데 솥 안에서 부글부글하며 내 욕을 하지 않아? 그래서 화가 나서 내다 엎어버렸어 그래 욕을 얻어먹고도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이 바보야 그건 내 욕이 아니라 국이 끓는 소리야 이리하여 바보와 어머니는 모처럼 사다가 끓인 두부국을 못 먹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모가 아무리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를 해도 부모 스스로의 행실이 그와 다르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행실을 따라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어떠한 단 한 번의 모습이 자식에게 큰 깨우침을 주어 자식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는 깨우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둑질 하러 왔다가 라는 이야기에서 도둑도 자신이 하는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평소에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도둑질을 하러 갔다가 선비 부부가 하는 행동을 딱 한 번 보고는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 모두를 올바르게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